사장님의 성공을 돕는 디지털 파트너 U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 매장 관리를 위해 U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U플러스 한 곳에서 1. 통신 및 솔루션 결합 할인으로 요금이 합리적이에요 2. 설치와 AS 모두 U플러스에 믿고 맡길 수 있어요 3. 우리 가게 패키지 앱 하나로 매장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4. 사장님의 성공을 돕는 디지털 파트너 U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를 소개해드려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흩어져 있는 예약, 가게가 바빠 놓치는 예약 전환, 예약 고객 방치 U플러스 AI 예약으로 매장의 모든 예약을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대기 관리할 직원 부족, 바쁜 와중에 전화로 입장 안내, 대기 고객 방치 U플러스 웨이팅으로 대기 관리와 맞춤 홍보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주문 관리할 직원 부족, 하염없이 결제 기다리는 손님, 기존 포스기 교체 걱정 U플러스 오더와 함께 인건비는 줄이고 매출은 올려보세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가게가 바빠 놓치는 주문,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매출 현황,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매장을 떠나는 고객 쉽고 직관적인 비대면 주문 결제 솔루션 U플러스 키오스크와 함께라면 걱정 없어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주문, 결제, 통합 관리 어려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매출 현황, 직원과 함께 포스기 사용에 불안 U플러스 포스로 매장의 모든 주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사장님의 성공을 돕는 디지털 파트너 U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가 궁금하다면 1800에 8000번으로 지금 바로 가입 상담 받아보세요